1월 8일 월요일 오늘도 인사드리는 주식남자친구 주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드릴 종목은 두산로보틱스에 인사드릴겁니다. 연휴 잘 쉬셨나요 여러분들? 지난 11월부터 여러분들한테 두산로보틱스 인사를 계속 드리면서 저점부터 매수타점 도와드리고 있는데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1월 13일날 제가 두산로보틱스 여러분들 주식남자친구 인사드렸던 부분이에요. 11월 13일날 이때부터 제가 8만원대까지 무조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11월 16일날도 썸네일에 대놓고 5만원 돌파하면서 8만원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저점부터 여러분들 수익타점들 다 안내드리고 있었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자 11월 13일이면 여러분들 이때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16일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타점 이때 안내드리면서 제가 8만원 이상 간다라고 말씀드렸구요. 지난 과정 중에 주가상승률 만들때 그 이유 뭐였습니까? 보호예수물량 3개월치 44만주씩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0월 5일 상장됐기 때문에 그 다음 11월 5일 12월 5일 1월 5일 저번주까지 해서 보호예수물량 전부 다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거와 같이 1월 5일 1월 5일날 보시는것처럼 주가 하락이 벌써 만들어준거구요. 그 구간에서 여러분 저번주에 여러분들 대응 전략들 오픈해드리면서 어떤식의 시각을 좀 바라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지지선과 저항선 어느 구간을 보신 상태에서 가격 전략들 짜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언제 1월 5일 저번주 금요일날 두산이라고 문의주시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컨택 주시면서 도움을 좀 요청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날 연락주신 분들만 거제 한 400명 정도 좀 되시는데 자 여러분들도 400명 문자 주신 분들처럼 모르시는게 있으시면 제 영상 보시다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기에 편안하게 문자로 연락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컨택 도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프티스 현재상 보호 예수물량 1개월치 풀렸던 11월 6일이죠. 11월 6일날 보호 예수물량 빠져있는 11월 6일날 44만주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임펄스 만들어주시고 10월 5일날 보호 예수물량 44만주 빠지게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임펄스 만들어주시고 현재 구간처럼 다시 1월 5일날 저번주입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보호 예수물량 44만주 빠지게 되면서 하락 임펄스 만들어줬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현중 구간까지 주가 상승률 저점부터 만들어줬지만 현재 구간에서 보호 예수물량 3개월치가 모두 빠져나갔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와 같이 주가 상승률 만들어주는 하락 만든 이후에 주가 상승률 만들어주는 현재 구간과 지난 과거와 동일하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구간인 10만 8천원대 이 저항선 이 10만 8천원대 이 저항선을 어떻게 뚫어주냐가 핵심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고점됐을 때 분할 매도 진행하면서 가격 전략 짜신 이후에 손절과랑 정확하게 진행하시면서 매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물량이 1개월치 2개월치 3개월치 다 풀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보호 예수물량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정 지금 현재부터 3개월 이후인 4월달에 주가 보호 예수물량을 빼기 위해서 주가 상승률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상장 이후에 주가 상승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자 패턴 만들어줬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구간 동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 저항선들을 계속 뚫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상승권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현재 국가 내에서 지금 하락 인펄스 만들어줄 때 주가 상승률 만들어줘야 되는 이 세력들 물량들 들어오는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연기금 물량들이겠죠. 여러분들 지금 연기금 관련해서 물량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텐데 자 연기금 물량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20만주가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삼성전자부터 20위권까지 들어가 있는 이 기업들은 보통적으로 이 연기금 이 연기금 물량들이 지분율을 5% 정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만주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두산로보티스 총 주식수는 아시겠지만 6,400만주입니다. 자 6,400만주에 5%는 얼마 정도 되죠? 320만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한 20만주는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털어주고 지금 20만주가 들어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과거 동안 지금 기관과 외인들이 털어줄 때 개인들이 다 받아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받아준 과정 중에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량대들이 이 매물대들이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10만8천원 이 구간을 뚫어주냐 이게 핵심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장에서 제 영상 시작할 때는 아마 장애 시작 테스트 건데 오늘 아마 10만8천원을 못 들어주게 된다면 하락 구간인 보이시는 9만4천원대에서 지지전이 생성돼서 현재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어떻게 생성하냐가 제일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격 전략을 짜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위에 보이시는 제번호로 그냥 간략하게 이 두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매수 가격이랑 매도 가격 안내드릴 테니까 저점 매수 하신 분들 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대기하신 이후 저점 되셨을 때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으시면 안내드릴 테니까 그냥 두라고 한 글자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주시면서 이렇게 회원가입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 주시지만 가입하고 싶습니다.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비용 발생이 안되고요. 가입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단체 문자와 제가 운영하는 텔레방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두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 10월 5일에 두산로봇티스 상장 이후 주가 상승률 유자 패턴 진행되면서 현재 구간에서 11월 6일에 44만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5일 날 44만 주 그리고 1월 5일 날 44만 주 빠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개월치 보호에 20년 빠졌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 만들어 줬는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자 패턴에서 주가 상승률 말도 안되게 만든 상황에서 현재 12만 원대에서 지지선 이 정황선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 하락인 플러스 만들어지기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연기금 관련해서 지금 5% 매꾸는 20만 주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시키고 나서 연기금에 매수가 들어가는 게 낫지 현재 구간에서 20만 주를 더 매수가 들어간다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 하락인 플러스 만드는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떨어진다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전문가니까 여러분들한테 팩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상승률 만들기 위해선 현재 6개월치 보호 예수물량인 4월에 상승률 만들기 위해서 한 번 털고 갈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고 상승률 만들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러분들 떨어질 가능성도 항상 준비하실 후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짜 놓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가 상승 말도 안되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주가 상승률 지속적으로 만드는 부분 코스피 200 특례 편의까지 진행되는 부분 욕심내서 세력들이 끌고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률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재 시가총에 6조원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찍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보호 예수물량까지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시자료 어떻게 발표하고 주가 상승률 어떻게 만들지 실시간 대응이 제일 중요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문자 그냥 두라고 하나 보내셔서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신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용 발생 안 받고 여러분들한테 돈 안 받고 진행한 대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 그날까지 두산로보티스로 영상 남겨드리고 단체 문자와 텔레방으로 여러분들 소통 도와드리면서 수익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두라고 참여를 하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두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두산로보티스로 매매 잘 하시고요 현재 보호 예속량 3만주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실시간 대응 잘 하셔서 저랑 같이 수익 챙겨가 보시죠.